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0탄 입니다. 동종목은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까지도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6천원 입니다. 자 6천원인 종목이 지금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이 지금 3만원이거든요. 요 구간이 3만원 인데 자 잠재자산이 6천원 짜리를 갖다가 3만원까지 끌고 올라갔으니까 500% 작전 세력들이 엄청 해 먹었죠. 단기간에 아주 잘 헤쳐 먹었습니다. 작전 세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는 거에요. 이 종목은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찍을 때 요 완전 바닥이죠. 요 바닥이 6천2백원 입니다. 6천2백원.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강하게 오는 거에요. 자 6천2백원에서 지금 현재 약 80% 급등을 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평상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안정된 자산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강하게 오버슈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작전 세력들이 아주 잘 헤쳐먹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도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잠재자산을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10탄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제가 천만원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잖아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약 한 80% 이번 급낮장에 80% 급등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미친 짓거리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살 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삼성전자 살 때가 아니올시다.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제 동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국민기업이 제공하는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 해서 이 잠재자산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잠재자산 정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금융이론을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고 창시하고 공표를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 금액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구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6%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홍보 이벤트가 이제 4월 30일로 종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배당금도 받고 무료 추천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는 4월 30일이 이벤트가 끝납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18일이 되세요. 4월 18일이 되서 4회분 6%의 배당 공시를 오늘 다 했습니다. 자 자본이 이 국민기업 환성의 자본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5개월밖에 안됐는데 자본금 0원에서 지금 4억 7천 6배까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10탄을 공개를 하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언론에 속지 마라.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속지 마라. 유튜브 방송 보고 동학개미운동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제가 이비달토록 얘기하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10탄이요. 지금 벌써 최하 40%서부터 지금 100% 넘게 올랐습니다. 모든 종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25% 오를 때 바닥에서 완전히 산 사람이 12.5%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낙폭과 대주는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나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상세한 재무구조 그리고 시향분석은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제2의 imfo 외환위기가 이제 터졌다 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1차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곧 터집니다. 내일 모레 뭐 몇 달 후는 아니오시다. 때가 되면 제가 정확히 이번에 찍어드리듯이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자 제가 금융위기가 왔다. 이제 시발점이 터졌다.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 포스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오로지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는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40탄의 수익률입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110탄은요. 전 종목이 최하 1000%씩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 놓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추천한 날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천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제가 똑같이 이날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매수를 했고 회원님도 똑같은 날 똑같이 매수를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이 2년 동안에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얼만큼 전업투자 수익률이 났는가 여러분들 이 자료를 지금서부터 보고 계십니다. 자 730일 2년 동안에 유럽 여기 36,000원 마이너스 나오죠. 자 영국이 유로연합 탈퇴 한날 제가 화렴 정정을 찍으려고 36,000원 일부러 손절 쳤습니다.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절 쳤습니다. 활용 점정 점은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기 대박주 140탄, 138탄, 59탄 뭐 이래가지고 수익률 나오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리가 없죠.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포스트가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 3년의 기적이다. 자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상한가가 그냥 여기 보시면 뭐 상한가가 매일 터집니다. 자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땡님 1642% 239% 150% 140% 100% 110% 100%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멋댁님 320, 228 상한가 이날 한 종목 터졌고요. 자 320 뭐 한 40개 종목 되죠.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박주식 시리즈 100탄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전부다 다 10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바땡님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데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나 한번 보십시오. 338% 129% 84% 이렇게 쭉 수익률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종목 그냥 싹쓸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람님 자 그리고 이너서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저희 카페에 전업투자 하고 계시는 회원님 수익률 자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돈 버는 비결을 저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전업투자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벌어서 혼자서 열심히 벌고 싶다. 회비내기 아깝잖아요. 매달 회비내기 부담스러우신 분은 차라리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3만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이 없는거죠. 정신이 미친놈들입니다. 자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이런 구간에 작전세력들이 강하게 끌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피눈물 다 빨아먹을 때 저를 만났으면 이 종목은 절대 여러분들 매수를 안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6,200원이 전저점인데요. 6,200원 지지를 받고 지금 약 80% 급등이 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면요. 무조건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집니다. 이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자 이 해외선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이미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종합주가가 날아가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신 분은 최하 1000% 이상 많게는 5000%의 자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앞으로 2016년도입니다. 이때 추천했을때가 2016년도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경제세 전세계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때에 만나는 새로운 회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익률 금고 자료밖에 없잖아요. 이 수익률 금고 외에 뭘 더 이상 증명을 하겠습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이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비 아끼지 마십시오. 어디가서 몇백만원짜리 회비 내고 앉아가지고 전재산 사기꾼들한테 다 속지 마시고요. 비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떼돈을 버는 비결 매일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자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사부작 사부작 혼자서 떼돈을 벌겠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010 추천주 받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회원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체 전화는 먼저 하지 마시고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나랑 인연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고 있는 이 수익률의 5배 6배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종모 매수하셔서 인생을 대박 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